보트에 타자마자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보인다. 손에 쥔 카메라 장비 수준을 보니 이거 펭귄보러 온 여행자라고 하기에는 코스가 남다르다. 다큐멘터리 팀 같은데? 이게 이게? 아, 저거 너무 큰데? 저 한 번만 더 안심한데요? 뭐하시는 분인데 저런 걸 들고 다니시는 거지? 위장막이, 위장막이 있어요. 뭐하시는 분들인데 장비가? 대포, 진짜 리얼 대포들. 제 장비 좀 찍어주세요. 엄청난 카메라 부대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보트가 출발했다. 앞으로 약 15분 동안 보트를 타고 펭귄섬이라 불리는 마르티쇼 섬까지 이동할 예정이다.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요.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요.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오! 와! 오! 오! 오, 펭귄이야! 우와! 우와! 우와, 나 처음 봐. 동산 같은 거 아닌데? 우와! 우와! 오, 장비 꺼내야겠다. 고맙겠다. 고맙겠다. 고맙겠다, событиt Omnic Court. 어,ansas인 Micro, episód vinyl 모래를 보여주